조세호라고 하고요. 우리 조세호 님이 가족 분 중에 혹시 타이머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아빠. 아버지는 미안합니다. 아빠가 앞이 없으세요, 위가 없으세요? 어... 둘 다. 시원하게. 현재는 아버지가 연세가 있으시니까. 자, 이제 어디 있어. 가까이 어디 있어. 4.5cm. 이마 굉장히 좁아, 좁아요. 네, 이거는 눈썹하고 헤어라인하고 거의 붙었다 봐야 돼. 인간이 아닙니다. 아깝다, 이마가 1cm만 넓었어도 168cm 될 수 있었다고. 아니야, 그나마 없어. 여기가 올라가야지. 아니, 어쨌든 여기가 이렇게 늘어나서 크잖아. 맞아. 아쉽다. 야, 빽하다. 징그러울 정도야. 야, 빽득하다. 눈용으로 이거 군용이랍니다. 항문용이 보면 하나, 둘, 서희가 자라고 있죠. 근데 세 개 다 튼튼하네요. 튼튼합니다. 순대만 하죠. 굉장히 좋은 겁니다. 와, 세 개 진짜 좋다. 어머님은 숱이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어머님 많으세요. 엄마한테서 사랑한단 말이야. 와, 진짜. 와, 진짜. 아빠 미안해, 엄마 사랑해. 완전 비교 같대. 아니, 이건 점유율의 승리입니다. 굉장히 좋은 머리만. 그러면 조세호 씨는 이제 평생 탈모는 안 오는 거예요? 약물 필요도 없고. 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거는 뭐 몇 퍼센트 아니고 선생님은 서울대학교 갔다가 졸업했다가 또 할 수 있는 타입. 오. 두 번 갑니다. 올해는 선생님 끝장난다. 오, 이거. 아, 타로 정집이야? 철학이야 뭐야. 미래를 좀 보세요. 감사합니다. 정력 콸콸. 우와. 1등. 칼콸은 뭐야. 근데 사실 정력이랑, 정력이랑 이거는 상관없어요. 가만히 있어야 하니까. 너 내 거. 야, 너 이거 터졌어. 어린이. 야, 너 이거 터졌어. 야, 너 이거 터졌어. 야, 너 이거 터졌어. 야, 너 이거 터졌어.